1. 설레이는 일 요즘에. 귀요한 컨셉을 하라고. 그쵸 거의 매일 보는 사람들을 보던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던지.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줘. 가능하면 진심으로 난 니가 좋아졌어 문난 인사 겨우 그 정도 그릇이었던 게지 그저 말 못하는 짐승일 뿐이다 나 널 좋아해 어차피 전화 끌건데 무신성 걸린다 너 내일 당장 우리집에 있어 저기요 신발 끌고 있어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오는 거고 날 뭘 믿고 따라와 이 멍청아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려고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게 제대로 알게 될 기회가 많이 없기는 해요 그럼 지금부터 나 좋아해 내가 그런 일에 끼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그 엄청 놀린 밥 있었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감결해